문지 벗어지네 흰 구름 속에서 오래 살았지 밝은 달을 내 삶을 이끌고 이 깊은 골짜기 첩첩한 산 중에서 사람을 만나면 환교차를 들이치 산에 내리는 비는 소나무마루 적시는데 귀엽사람은 지는 매화 아쉬워하네 한바탕의 봄궁 끝나니 아이가 자른 내 엄마야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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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차를 가려 저주에게 벌리는 마음은 죄가 되고 머리카락이었나니 이제 그분의 고향을 그리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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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분의 고향을 그리네 그래 이제 그분의 고향을 그리네 어휴 좋다 좋아좋아 좋아요 아휴 단지 기다리다가 너무 지친다 진짜 3개월을 기다리다 했으니까 3개월은 기다려 봐야 안 되겠나 모든 인생이 뭐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거 아니겠나 그래도 세상 사는 사람들은 만나고 싶은 사람은 그래도 꼭 만나 진단 말이야 이제 꼭 만나 진단 말이야